돈집당군은 그 추운 소련의 겨울에 겹겹이 쳐진 방어망을 뚫고 스탈링그라드에 포위된 독일 육군의 50km부터 지점까지 진격하게 되는데 2차 대전 발발 시작인 폴랜드전을 시작으로 이후 벌어진 굵직굵직한 대규모 기갑전투 뒤에는 모두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다른 장군들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장군 2차 대전 기간 중 독일에는 많은 기갑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집단화된 기갑부대를 창안하고 전격전 전술을 최초로 실전에서 구현하여 기갑부대의 아버지이자 전격전의 창시자라고 불렸던 구대리아 제7기갑사단을 이끌고 프랑스전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유령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북아프리카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전설을 써내려갔던 사막이 여우 롬메 거기다가 독수련 초반 북부집당군 56기갑군단장을 맡아 무려 420km를 4일 만에 진격하여 기동전의 대가라고 불린 독일군 최고 둔의 만슈탱 이들은 모두 기갑부대를 이끌고 맹활약했던 기갑전문가들이었으나 하나같이 개성이 강했고 상관가의 마찰도 많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갑전문가이면서도 이들과 다르게 튀지 않고 돌발행동을 자제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하들 사이에서도 파파 즉 아빠라고 불렸는데 그만큼 부하들에게 자상했고 인기가 많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인물은 부디리안과도 또 롬멜과도 그리고 만슈타인과도 호흡을 맞춰 싸웠던 장군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독일군의 파파 헤르만 호트입니다. 군의 간의 아들로 태어난 호트. 호트의 나이는 유예로 좀 많습니다. 그는 1885년생입니다. 히틀러보다도 4살 연상입니다. 그는 1차 대전 패전 후에도 독일 군대에 남았던 엘리트였습니다. 1939년에 15기계야 군단장이 되어 2차 대전의 시작 폴란드 침공에 참여한 헤르만 호트. 1940년 5월에 벌어진 프랑스 침공전에서도 호트는 15기계야 군단을 맡았는데 이때에는 롬멜 7기갑사단이 호트 휘하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호트보다 더 높은 계급인 원수에 오르게 되는 롬멜이 1940년 프랑스산 당시엔 호트의 부하였던 셈입니다. 1941년 6월 21일 새벽 3시 독일의 소련 침공작전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됩니다. 바바로사 작전의 가장 규모가 큰 힘집단군이었던 중부집단군. 이 중부집단군의 강력한 쇠주먹인 2.3기갑집단. 이 중 하나인 3기갑집단을 맡았던 것이 바로 호트였습니다. 또 다른 주먹인 2기갑집단은 부데리안이 맡았습니다. 독일 전격전의 위력이 가장 잘 발휘됐던 전역은 바로 독수된 초반 중부집단군이 치른 전투였습니다. 부데리안과 호트. 이 둘은 마치 독일 공격의 쌍두 마차처럼 모스크바를 향해 경쟁적으로 내달렸습니다. 부데리안과 호트는 호흡이 척척 맞았고 계속해서 엄청난 소련군을 포위섬멸하여 인류 역사상 최대의 포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호트는 제3기갑집단을 제휘하여 민스크와 비텝스크를 라바러사 작전 계획대로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었던 1941년 7월 말에서 8월 사이. 이 중요했던 시기에 독일군 지휘부는 앞으로의 작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독일의 주공인 중부집단군이 승리의 관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야 소련을 항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련과 같은 거대 국가를 항복시키려면 전쟁을 더 계속할 의지를 꺾는 것이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 따라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조기에 점령한다면 스탈린의 전쟁 수행 의지는 확실히 꺾일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진 히틀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부집단군 관할 키에프 후방의 엄청난 소련군. 그 무렵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것보다 소련군 병력을 죽이는데 더 마음이 쏠렸던 거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흑해 및 카스페의 연안은 식량과 석유와 같은 독일에 넘는 자원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전쟁 전부터 그 자원에 욕심이 났었던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스크바가 아니라 남부집단군이 맡은 소련 남부였습니다. 그런데 중부집단군만 너무 잘 나갔고 남부집단군은 상대적으로 진격이 느렸습니다. 독수전 초반 소련군의 방어태세는 중부보다 남부가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남부집단군의 진격속도는 중부집단군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지하자원과 대규모 소련군을 없애는데 마음을 뺏긴 나머지 남부집단군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잘 나가던 중부집단군의 제2, 제3기갑집단을 빼내기로 합니다. 구데리안이 지휘하던 이 전차집단에게 남부집단군을 지원하여 키에프 인근에서 거대한 양익포위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헤르만호트의 3기갑집단은 엉뚱하게도 상대적으로 진격이 느렸던 북부집단군을 지원하도록 지시합니다. 대체 독서전쟁을 왜 일으켰을까요? 장난삼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쟁의 목적은 당연히 완전한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 승리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국의 전쟁 지속의지를 꺾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승리해온 방법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독서전 초반 빠른 승리 방법이 적국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의 수단에 불과한 소련군 병력이나 자원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한눈을 팔았던 것입니다. 결국 중부집단군이 다시 모스크바를 노렸을 땐 이미 진격하던 관성을 잃은 후였습니다. 모스크바 공략이 실패한 후 호트는 우크라이나의 17군 사령관이 됐는데 호트는 이때 유대인에 대한 가혹한 잔혹행위 명령을 내리는 등 전쟁 범죄에 관련되게 됩니다. 호트의 지하에 17군은 유대인을 사냥하고 학살하는 데 참여한 것입니다. 1942년 11월 호트는 스탈링그라드에 포위된 제6군의 구출작전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돈집단군을 지휘하는 말슈타인 원수의 지휘 아래 행동대장으로 나서게 된 기갑전 전문가 호트 돈집단군은 그 추운 소련의 겨울에 겹겹 위쳐진 방어망을 뚫고 스탈링그라드에 포위된 독일 육군의 50km 지점까지 진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갑전 전문가 호트의 능력이었습니다. 돈집단군 자체가 패잔병들을 급조해 만들어진 완편부대가 아닌 약한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대를 끌고 겹겹 위쳐진 포위망을 해치고 스탈링그라드 50km 근방까지 진격해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멈춰선 돈집단군 쪽으로 육군이 뚫고 나왔더라면 성공할 수도 있었겠으나 어리석게도 육군의 펀 파울로스는 그럴 의지도 없었고 이동할 연료도 부족했습니다. 1942년 12월 25일까지 벌어진 육군 구출작전은 결국 겨우 50km 지점을 남기고 끝나게 됩니다. 호트는 동부전선에서 많은 전투를 벌였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는 3차 하르코프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독일은 스탈링그라드 패배에 복수를 하게 되고 거침없이 진격해온 수월한 군에게 아직 독일군이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이 전투는 만슈타인의 작전이었지만 역시 그 밑에서 기갑부대를 실제 이끌고 공격을 지휘한 것은 호트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크루스크 전투에서도 남부 집단군을 총괄지휘하는 만슈타인 밑에서 제4기갑군을 이끌게 되는 호트 호트의 4기갑군 밑에는 크루스크 전투에서 맹활약한 파울하우저의 ESS 판저군과 캄프 군경군도 속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인 프로화로프카 전차전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도래 프로화로프카까지 소련군의 방어선을 뚫고 남부 집단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격해온 탱크 부대를 지휘한 것도 역시 헤르만 사이트였습니다. 이와 같이 호트는 만슈타인 휘하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차전에서 모두 실제적으로 부대를 이끈 행공대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호트는 1943년 크루스크 전투까지 독일군 공세 때문에다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전차부대 사령관임을 입증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부대리안, 롬멜과 같이 자신이 알아서 다 하는 프리마돈나 경향은 없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상관인 중부집단군사령관 버크와 남부집단군사령관 만슈타인의 명령을 충실히 잘 따랐던 팀플레이였던 것입니다. 크루스크 전투 소련 붉은 군대는 드레프르강을 건너 키에프를 탈환하고 독일군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몰아내는 파상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크루스크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독일군에게 크루스크에서 싸운 소련군이 아닌 쌩쌩한 소련군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1943년 9월 호트는 키에프 북쪽의 드레프르강을 건너 후퇴합니다. 이 책임을 물어 1943년 12월 10일 호트는 해임되었고 1945년 4월까지 기용되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호트는 니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련 남부에 있을 때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호트는 그의 지시가 군대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만행은 단지 일부 독일군의 범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호트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 1954년 가석방 대누 1971년에 사망합니다. 롬멜과는 상관으로서, 구데리안과는 동료로서, 만슈타인과는 부하로서 대규모 기갑전투 뒤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기갑전 전문가였으나 워낙 유명한 다른 장군들의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호트 특히 만슈타인의 대승리는 그의 명령을 가장 충실히 따랐던 헤르만 호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